구심점이 어떻게 돼야 하죠? 정면으로 한번 올려보다가 1시, 3시 올려보다가 4시로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프로그랄퍼 김현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드라이버와 아이언 그리고 우리 스코어를 아주 빠르게 아주아주 빠르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크게 머리가 좌우로 움직이는 유형 그리고 앞뒤로 움직이는 유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유와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보통 좌우 같은 개념은 백스윙 때 오른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운스윙 때 이 백스윙을 만들어놓고 앞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스윙을 만들어놓고 다운스윙 때 살짝 보통 골프는 허리가 먼저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탑에 올라간 상태에서 상체 위주의 스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볼이 엎어져서 맞으면서 찍어치고 또 당겨치고 또는 이렇게 깎여 맞으면서 악성 슬라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앞쪽으로 나갈까요? 우리 성인 골퍼분들 같은 경우는 생활 자체가 많이들 앉아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엉덩이의 둥근 자체가 조금 짧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무조건 스윙 탓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신다면 일단 골반을 좀 이렇게 돌려주는 고관절 부분을 풀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로 그렇죠?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 주시고요 벽을 잡고 고관절을 또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고 또 반대쪽도 풀어주세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셨다면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왼손을 앞으로 고정하고 테이블이 있다면 테이블을 잡으셔도 좋고요 벽면이 있다면 벽면을 잡으셔도 좋아요 연습장이라면 이렇게 헤드에 손을 올려놓고 그 상태에서 백스윙, 다운스윙 때 손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엉덩이 부분을 좌측으로 밀고 돌려주는 이 동작으로서 스윙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면에서도 백스윙 밀고 돌려주는 겁니다 그때 등근육이라고 하죠 이 뒤쪽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주시면서 체중이 뒤꿈치로 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왼손이 앞으로 나와 있는 행위는 얼굴이 앞쪽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왼쪽 힙을 조금 더 사용해서 스트레칭 해주는 역할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왼손을 앞으로 밀어주시고 나서 백스윙 왼쪽으로 힙 밀어주고요 그때 당시에 왼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윙 세게 하실 필요 없어요 백스윙 밀고 돌고 자 백스윙 밀고 돌고 이런 식으로 밀고 돌고 이 동작만으로도 백스윙에 올라가서 밀고 돌고 백스윙 밀고 돌고 이 동작 얼굴이 나가는 부분을 조금 더 손쉽게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밀고 돌고 이렇게 예행 연습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올라가서 머리 유지 밀고 돌고 자 내 몸에다가 피드를 주고 그런 다음 샷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백스윙 때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골퍼분들 이런 골퍼분들은 이 측면에서 머리가 일어나서 우측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봐주시면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이 탑에 올라갈 때 몸이 이렇게 서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내 볼과 그 다음에 나의 몸과의 거리가 많이 이미 이격이 생겼기 때문에 정타율이라든지 그리고 탑핑성 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몸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크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드레스 상태에서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너무 과도하게 앞꿈치 쪽에 힘이 가는 거죠 어드레스를 해놓고 백스윙에서 발가락 쪽에 이렇게 뒤꿈치 쪽을 봐주시면 살짝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체중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앞꿈치 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우리 엉덩이가 말려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위로 일어나고 머리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 사실 두 가지 모두 다 발바닥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금방 얘기했던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자면 머리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발끝 쪽에 힘이 가면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바닥에 체중 분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머리가 일어나고 숙여지게 되는 겁니다 백스윙 백스윙 이렇게 그렇다면 일단 최대한 체중을 뒷꿈치에 많이 실어주세요 뒷꿈치에 어드레스를 하고요 앞꿈치를 좀 들어주세요 보통은 저는 이제 신발끈 위치 중앙 센터에 놓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몸이 많이 일어나는 골퍼분들은 뒷꿈치에다 놓고 그 상태에서 최대한 뒷꿈치 쪽 그리고 엉덩이 쪽에 집중을 하면서 백스윙을 올라가 주시는 겁니다 엉덩이가 앞쪽으로 나오지 않게끔 엉덩이가 앞으로 나오면 몸이 보통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뒷꿈치에 최대한 놓고 백스윙 백스윙 이 부분을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 그립 끝이 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백스윙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골퍼라면 이런 식으로 그립 끝이 다른 곳을 가리키겠죠 백스윙 아래 백스윙 아래 이 동작을 반복을 해주고 아 내가 백스윙 때는 왼쪽 어깨가 이 볼 쪽에 있는 선상 충분한 회전을 만들면 이 볼 선상으로 그립 끝이 볼을 보고 돌아갈 수 있게끔 이 동작을 반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왼쪽 갈비뼈가 많이 찌그러지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오른쪽 갈비뼈가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뒤꿈치에 체중 놓고 왼쪽 어깨를 떨궈주면서 이렇게 몸이 일어나는 골퍼분들은 스윙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일어나시는 골퍼분들은 목이라든지 아니면 허리 쪽이 불편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몸이 이렇게 일어나는 골퍼분들은 어머님 아버님들 허리가 불편하시거나 무릎이 불편하시거나 목과 어깨 쪽이 회전근계 파열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이 백스윙에 올라갈 때 불편함으로 인해서 자꾸 몸을 서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골퍼분들이 백스윙에 올라갈 때 만약에 그렇다면 백스윙을 좀 팔을 사용하시는 걸 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팔이라 함은 백스윙 때는 이렇게 우측으로 회전을 하지만 올릴 때는 내가 좀 백스윙을 팔로 들어야지 팔로 들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연습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백스윙 때 아래로 떨어지는 골퍼분들 그 골퍼분들도 발끝에 체중이 많이 쏠리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백스윙 때 발가락이나 발끝 쪽으로 힘이 많이 가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아래로 쏟아집니다 또는 백스윙 때 너무 과도하게 이 왼쪽 어깨를 오른쪽으로 몸쪽으로 많이 이렇게 꼬아주려다가 밑으로 꼬꾸라지는 이런 백스윙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체중이 너무 앞꿈치에 갔거나 또는 우리의 왼쪽 어깨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너무 깊이 넣으려다 보니 스윙이 문제가 나타난다 우리 백스윙 같은 경우는 가슴은 회전을 담당하고요 팔은 들어주는 위아래의 역할을 담당해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백스윙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앞꿈치로 간다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렇게 체중을 뒤에다 놓고 약간 이거는 좀 클래식하고 옛날 방식일 수 있어요 체중을 뒤에다 놓으면 너무 이렇게 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엉덩이를 빼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도 보세요 체중을 앞으로 놓고 싶으면 앞으로 놓을 수 있고요 뒤로 놓으면 뒤로 놓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체중을 뒤에다 놓으라고 하면 이렇게 놓으시더라고요 마치 의자에 앉듯이 앞에다 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다 놓고 근데 그게 아니라 몸의 기울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몸을 이렇게 안뜨시 하더라도 앞꿈치에 놓고 싶으면 앞꿈치에 놓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몸을 많이 숙이더라도 뒤에 놓고 싶으면 뒤에다 놓고 앞에 놓고 싶으면 앞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체중 분배를 일단 해주시는 것 두 번째로는 너무 과도하게 몸을 많이 쓴다면 아까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팔을 사용해야 한다 몸의 사용보다는 팔을 일단 이렇게 위로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들어줘야 하는구나 자 그 상태에서 살짝 오른쪽 그죠? 만약에 여기가 12시, 3시라면, 6시라면 일단 12시 방향 정면으로 한번 올려보다가 1시 올려보다가 3시 올려보다가 자 이제 4시가 정확한 탑인데요 4시로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팔을 드는 거구나 한번 체크와 느낌을 갖고 팔로 든다 생각하시면서 스윙을 만들어 보신다면 머리가 좀 좌우로 움직이고 앞뒤로 움직이는 거를 보다 손쉽게 교정하면서 정타로 인해서 많은 비거리와 그리고 방향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을 빨리 돌리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어떻게 돼야 하죠? 가만히 있어야 빨리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구심점 즉 우리의 스파인 앵글이 되겠죠 구심점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앞뒤 좌우로 움직인다면 당연히 이 끈은 샤프트라고 하겠습니다 골프채라고 하면 이게 팔이 몸이라고 하면 많이 움직이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스피드는 안 나고 정타도 안 나오는 거죠 비거리가 난다는 것은 즉 자세가 좋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좋다는 건 자세가 좋다는 겁니다 그만큼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체중을 뒤꿈치에다 놓고요 그 상태에서 백스윙 때는 팔로 팔로 올릴 거예요 절대 팔이 아니에요 그대로 팔로 우측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스윙을 했을 때 팔로 올린다고 처음에는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영상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어보시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오늘 레슨을 종료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나는 집에서 어떤 연습을 조금 더 할까 그렇다면 이렇게 발을 모아서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앞뒤 좌우를 움직이는 부분을 잡아주는 훈련이 됩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보리치를 새끼 발가락 이쪽에 놓고 공을 또 맞춰주는 연습이 굉장히 좋고요 아이언이나 우드 같은 경우는 발가발 사이 정중앙에 놓고 백스윙에 올라가고 팔로 우측으로는 4분의 3 스윙만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앞쪽으로 쏟아지는 분들은 이렇게 앞으로 또 일어나는 분들은 뒤로 또 오른쪽으로 가거나 좌측으로 머리가 많이 움직인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도 안 된다면 오른발을 들고 이렇게 백스윙 한 발은 더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발을 빼고 마치 내가 살얼음판에 서 있다 이런 마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균형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퍼포먼스는 훨씬 더 좋아진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을 새끼 발가락 쪽에 놓고요 발을 모아서 볼을 새끼 발가락 쪽에 놓고 오른발 뒤로 빼서 마지막으로는 눈을 감고 백스윙을 예행 연습하는 것도 우리 발바닥을 조금 더 민감하게 머리의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 가지 드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골프 스윙 꼭 이렇게 머리를 고정하시면 엄청나게 빠르게 스코어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 연습 꼭 해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은 아래쪽에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 즐겁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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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